얘들아 안녕 우리 이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또 이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그때도 너희들 너무 잘해와서 우리가 6레벨까지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도 또 잘 보내면 7레벨 또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거든 선생님이랑 한번 오랫날에 잘 말해준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너희들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종이 그때 잘라줬지 그래서 너희들이 통문장 종이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거 그거 종이 한번 펴보고 필기도 한번 예쁘게 해보면서 답 맞춰보면서 우리 한번 또 수업 한번 해보자 학원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를 거 없어 오히려 선생님은 더 너희들한테 자세하고 조금 더 평상시에 시간에 쫓겨서 못했던 것들을 더 해줄 수 있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우리 한번 유니포어 한번 봐볼게요 유니포어 하면 잉글리쉬 티컬쳐 라고 해서 우리 제목이 잉글리쉬 티컬쳐 라는 건데 잉글리쉬 라고 하는 거는 영어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 제목인데 여기다 한번 써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도 필기하면 좋을 거 같아 잉글랜드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요 국가 영국이라는 국가인데 거기에서 잉글리쉬 라고 하면 영국의 라는 뜻이 있고 영국인 이라는 뜻이 있고 영국어 그 말은 영어 라는 뜻이 있지 그래서 우리 잉글랜드 라는 나라 이름과 잉글리쉬 라고 하는 건 꼭 너희들 영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국의 라고 하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영국 사람 이라고도 하고요 영국말 영어 라고 보면 돼 우리 이거 똑같은 거는 얘들아 코리아가 있어 코리아 하면 한국 대한민국 우리 나라 이름이잖아 근데 여기에 코리언 하면 얘는 그러면 얘는 한국의 라는 뜻이 있고 한국의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 한국인 그 다음 한국어가 있겠죠 얘는 그냥 우리나라에 명칭하는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거고 그래서 모든 나라는 그 명사 형태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형태 나라 이름이 있고 그거에 형용사나 한국어라던가 한국 사람 사실 이거는 옛날에 수업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우리 잉글리쉬라고 하는 거는 영국의 라고 하는 형용사인 거야 a 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영국의 t culture culture 라고 하는 건 문화라는 거고요 t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시는 t 있죠 녹차 뭐 이런 홍차 이런 t 영국의 차 문화라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우리 오늘 배울 거는 영국의 차 문화라는 거에 대한 주제이고요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는 너희들도 똑같이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 제목 옆에다가 해도 좋고요 뭐 통문장 종이 옆에다가 해도 좋고요 이거 한번 알고 한번 가보자 영국의 도대체 차 문화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얘들아 영국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 홍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 그리고 티타임을 굉장히 즐기는 나라이고 가면 티에 관련된 주전자 티포트라던가 차잔이라던가 티를 우려먹는 티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영국을 여행을 하면 티에 관련된 이 차 마시는 거에 관련돼서 영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너희들이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숙제해온 거 같이 피고요 숙제해온 거 피고 우리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자 all over 하면 곳곳에 요것도 얘들아 세 번 쓰는 거 알지? 단어 뜻도 쓰고 항상 영어는 단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단어를 쓰고 와야 돼요 곳곳에 그 다음 culture 문화라는 단어고요 delicious 아주 맛있는 그 다음 enjoy 하면 즐기다 especially 특히 popular 인기 있는 serve 제공하다 티타임 차 마시는 시간 차 시간 티타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단어 꼭 써야 돼 얘들아 그리고 외우면 더더욱이 좋고 어차피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바탕으로 우리 뒤에 듣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빅테이션 숙제하기 전에 요게 먼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쓴 사람은 크게 동그라미 치시고 자 우리 오늘 드디어 통문장 채점을 한번 같이 하면서 옆에다가는 통문장 종이로 너희들이 만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문장이었습니다 people all over the world enjoy tea 그래서 너희들 통문장 종이 만들 때 일시정지해 놓고 1번 한 다음에 쓰고 옆에다가 한글 뜻도 한번 같이 적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실제 통문장 종이를 니네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한쪽에는 영어를 쓰고 한쪽에는 한글을 쓰면 되죠 그 다음 같이 그 딕테이션 한거 책점도 같이 동시에 해주세요 선생님이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조정하면서 수업 들으면 돼 선생님은 최대한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사람들인데 all over the world 전세계의 사람들은 enjoy tea t를 즐긴다 1번 문제에 1번 문장의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는요 enjoy라는 동사가 있어 즐기다 라는 거야 그럼 얘가 다 주어지 주어는 정확하게 people인데요 all over the world는 전명구가 아니지만 괄호 한번 쳐볼게요 얘는 전세계의 라는 뜻이야 사람들인데 전세계의 사람들은 즐긴다 t를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옛날에 저번에 어 뭐야 주어동사 목적어 하면서 얘기했지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선생님이 어떻게 간다 그랬어 을을에게로 해석하는 거를 목적어라 그랬죠 오늘은 좀 천천히 자세하게 해줄게 을을에게로 해석하는 거를 목적어 사람들은 즐긴다 차를 근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 자 이제 큰소리로 한번씩 따라 읽을게 너희들 집이라고 뭐 안 따라 읽고 이러면 안 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큰소리로 따라 읽고 언어의 기본적인 거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해야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자 읽어보자 people all over the world enjoy tea 시작 2번 문장 또 채점 한번 해보시면서 통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 England around 4 o'clock in the afternoon is tea time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장에서 in England around 4 o'clock in the afternoon is tea time 동사를 찾아보면 뭘까요 동사는 is에요 is라는 게 동사면 앞에가 다 주어라는 건데 주어가 너무 길지 그럴 때 선생님이 전면구를 가로를 치자 그랬지 일단 문장 맨 앞에 전치사 in 보이네 나라 앞에 in 얘 먼저 가로 쳐야지 나라 앞에 in이죠 인글랜드 아까 선생님이 앞에 시작던 애 얘기했죠 English가 영국 의란 뜻이고 인글랜드가 영국이라는 나라 이름이었어 나라 이름에는요 항상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영국에서 around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around에다가 한번 적어보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중요한 단어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너희들 여기다 필기 한번 해봐 around는 첫 번째 뭐 뭐 주변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필요한가에 따라서 너희들이 골라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around 4 o'clock이 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변이란 말과 전혀 상관이 없어 4시 우리 어클락이라는 거는 좀 말하자면 정각을 얘기하거든요 정각 4시 정각 근데 4시 정각쯤 4시 대략 4시쯤 전면 곳도 가로칠게요 in the afternoon 오후에 오후에 대략 4시쯤에는 it's tea time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얘는 tea time이라는 거는 보어일까 목적어일까 목적어 선생님이 을룰해 그래서 간다 그랬지 근데 봐봐 오후에 정각 4시쯤은 tea time이다 라고 그랬어 그런 선생님이 지금 을룰해 해석을 안했지 그러니까 tea time은 보어 표시를 해야지 보어라는 거는 보충 설명해주는 거랄지 뭐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야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야 자 오후 4시쯤은 tea time입니다 영국에서 오후 4시쯤은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티를 마시는 시간이래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안 읽으면 안 돼 선생님 없다고 선생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애들한테 선생님 이거 더 라고 안 읽었고 D라고 읽었지 왜? 모음 I A O 앞에서는 더가 아니라 D라고 읽으니까 in the afternoon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장 가볼게요 이제 또 통문장 종이 만들고 채점하세요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너희들이 조금 이런 요령을 알아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A hot cup of tea is served with a light meal along with delicious biscuits 자 채점이랑 통문장 종이 잘 만들고 있지 자 그러면 다 쓴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필기를 해야 돼 제일 먼저는 채점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통문장 종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에다가 필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3번 자 그럼 3번에 동사를 찾아보면 뭘까? 동사 아까 선생님이 앞에 단어 볼 때 serve 제공하다 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오 요 동사를 보아하니 그냥 serve가 아니라 뭐야? is served 라고 돼 있지 is served 그러면 얘는 is 라고 하는 비동사와 served 라고 하는 pp 형태가 합쳐졌다 우리 얘를 뭐라 그러지? 수동태라고 하죠 serve는 제공하다구요 3단 변화가 serve, served, served 라고 해요 그러면 제공하다가 아니라 제공된다 라고 우리 수동태는 뭐뭐하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제공하다가 아니라 제공된다 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수동태였어 자 그러면 is served가 동사면 앞에가 주어지 a hot cup of tea 라고 했네 a of b네 a of b는 선생님이 b의 a 라고 했지 a hot cup이 주어인 거야 tea의 마시는 차에 뜨거운 한 컵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차 한 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뜨거운 한 잔의 컵은 제공되어집니다 자 위드 전치사에요 위드는 전치사 선생님이 뒤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와 함께 사물이 나오면 뭐뭐를 가지고 라고 했지 그래서 위드는 뒤에 함께 사람이 아니지만 얘는 뜨거운 차랑 함께 제공이 된다 해서 여기서는 함께라고 보면 돼요 자 라이트밀 이라 그랬어 자 우리 라이트라는 동사도 한번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도 한번 적어보자 라이트 라이트라는 동사는 일단 명사도 있거든 명사는 일단 빛이라는 단어가 있어 라이트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형용사로 가벼운 이라는 단어가 있어 어떤 무게가 heavy가 무겁다라는 거고 라이트는 가벼운 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네 그러면 밀이라는 건 식사란 말이야 그럼 가벼운 식사 가벼운 식사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along with delicious biscuits 이라 그랬고요 along 이라는 거는 우리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이야 뭐와 함께 따라서 along with를 그냥 뭐와 함께 따라서라고 한 번에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 생각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delicious biscuit delicious가 맛있는 이라는 향용사지 그러니까 맛있는 이건 또 명사야 비스킷 우리 향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잖아 맛있는 비스킷과 함께 따라서 가벼운 식사와 함께 뜨거운 차가 제공되어진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영국 사람들에 대한 차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비스킷이라던가 이런 조금 가벼운 식사 요기거리 간식과 함께 제공된다라는 거야 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A hot cup of tea is served with a light meal along with delicious biscuits 읽어보자 시작 잘 읽었다 라고 믿고 선생님 또 다음 4번 문장으로 갈게요 4번 채참 한번 해보면서 또 통문장 종이 한번 만들어봅니다 English people like to put cream and jam on their biscuit 일시정지하고 채점하고 통문장 종이 만들고 처음에 해보는 사람들은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또 선생님이랑 오늘 처음 했으면 다음 금요일 수업, 다음 주 수업은 훨씬 더 나아질 거야 한번 조금씩 맞춰가면서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English라는 거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English라는 거 선생님이 형용사로 영국의 라고 한번 또 적어 보세요 그래서 형용사는 내가 명사를 꾸며준다라 그랬지 영국의 사람들은 English people이 주어야 영국의 사람들은 like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 목적어 한번 가볼게 투푸동 네모 쳐보자 투푸동선에 푸시라는 거는 두다 라는 뜻이야 근데 투를 만났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두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지 을룰의 귤 해석 됐으니까 얘는 목적어야 영국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두는 것을 뭐를 두는 것을 크림 앤 잼 크림과 잼을 올리는 것 두는 것 푸시라는 거 그냥 딱 두다 노타라는 단어거든 근데 투푸를 만나서 두는 것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다음 전면 공화로 줄게요 on이라는 거는 어디어디 위에라는 거죠 어디 위에 크림이나 잼을 올리는 걸 좋아해 there 그들의 비스킷 그들의 비스킷 위에다가 크림이나 잼을 올리는 걸 좋아한대 그러면서 티랑 같이 마시는 거를 좋아한대요 자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 English people 주어고요 like 동사고요 to put 목적어예요 자 읽어봅니다 English people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번 시작 English people like to put cream and jam on their biscuits 5번 한번 가볼게요 Sometimes there are small sandwiches as well 일시정지하고 채점하고 통면장 종이 만들어보세요 Sometimes 라고 하는 거는 때때로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는데 빈도 부사라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횟수를 나타내는 거 Sometimes 라는 거는 가끔 때때로 50% 정도 가끔 때때로 자 there are의 동사 표시 갑니다 there are there 비동사는 무엇무엇이 있다라 그랬죠 근데 there is, there are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 그랬어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하나가 나오고요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가 나오지 R이 나왔으니까 샌드위치에 ES 적어보세요 이게 복수 명사 왔지요 하나라면 there is를 써야되는데 샌드위치 ES 붙였어 작은 샌드위치들이 있다 그 다음 AS WELL 바로 칠게요 AS WELL은 문장 끝에 나와서 또한 이라는 뜻이야 또한 쿠키는 기본적 비스킷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위에 크림이나 잼을 얹어 먹는데 가끔씩은 때때로 사람들이 샌드위치도 또한 같이 먹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ometimes there are small sandwiches as well 시작 일단 6번 문장 한번 볼게요 6번 문장 채점하고 보통 문장 중에 만들자 English tea culture is also popular in other big cities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어디 있을까? is예요 주어는 그럼 앞에겠지 우리 제목이었네 English tea culture 그 영국의 tea 문화는 it's also popular popular라는 게 poor고요 얘 형용사로 뭐야 인기 있는 이라는 단어인데 형용사가 비동사랑 만나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뭐뭐와 다라 그랬지 영국의 차 문화는 또한 인기 있는이 아니라 is랑 만났으니까 인기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전면구 in other big cities in이라는 거는 어떤 장소 안이라고 그랬죠 다른 큰 도시들 안에서도 인기가 있다 영국의 차 문화가 그냥 단순히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큰 도시들 뭐 영국은 그래도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의 다른 도시들 혹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나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도 도시들에서도 영국의 차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한다는 거야 6번 읽어볼게요 다 잉글리스틱 컬쳐 is also popular in other big cities 시작 그 다음 이제 7번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7번도 한번 채점 한번 해보시고 총 문장 종이 만들어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쓰면 안 돼 일시정지 해놓고 쓰고 그 다음 설명을 들어야 돼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선생님 설명 중에 놓치는 게 분명히 있어 일시정지 해놓고 채점 하나씩 하나씩 동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효과가 있다 자 7번 볼게요 T는요 became popular became이 종사다 우리 저번에 외웠지 얘들아 become became 3단 말은 어떻게 되지 become became become 이었죠 become became 차는 됩니다 popular 인기 있게 되어졌대요 영국에서 아니 그러면 이런 영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차를 좋아했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about two hundred years ago 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 about이라는 단어도 한번 볼까요 about이라는 전치사야 전치사이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가 오겠지 about은 첫 번째로 무엇무엇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에서죠 그 다음 두 번째 대략 얘는요 숫자 앞에서 많이 쓰여요 자 근데 여기 보면 two hundred years 이래서 hundred는 백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백 년 여기 년이잖아 이백 년 이래서 우리 숫자 앞에 있으니까 대략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about은 대략 대략 이백 년 ago는 뭐 뭐 전에 요것도 그냥 묶어서 버릴게요 대략 이백 년 전에 영국에서 인기 있게 시작됐대요 언제부터 즐겼냐 하니까 와 이백 년이나 되는 역사 그 T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자 7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따라해보자 T became popular in England about 200 years ago 시작 그 다음 8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책장 한번 해보고 통문장 종이도 완성해보세요 The English get much of their tea from Asia especially India 라고 했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 English 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영국의 영국인 영국말 이라고 했지 English people 이라고 해도 되고 English 앞에 더 가 붙으면 우리는 그냥 영국인들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더잉글리쉬에다가 밑줄 쳐놓고 얘는 English people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형용사 앞에 더를 붙이면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써줘 볼게 더를 쓰고요 형용사를 쓰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라는 거야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아까 선생님이 English가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The English 라고 해야 돼 이거 모음이니까 The English 하면 영국 사람들이야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줄게 The Poor 이걸 어떻게 섞어야 돼 Poor이라는 거는 가난 아니잖아 근데 더가 붙으니까 가난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하나만 더 The D가 아니라 The Young Young이라는 거는 어린 젊은이라는 거 The Young이라는 건 뭐야 젊은 사람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용사 앞에 더가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예문을 통해서 이건 앞으로 중학교 때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주시고요 The English 영국 사람들은 get 얻다 라는 동사야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주세요 영국 사람들은 얻는다 Much of their tea 자 그들의 T인데 much of는 뒤에 명사가 나와서 많은 명사라고 해석하면 돼 얘는 목적어겠지 많은 그들의 T를 얻는다 영국에서는 차를 재배하거나 영국의 차는 많지 않아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좋아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재배를 안 해 영국 사람들은 얻어요 많은 그들의 T를 From Asia From이라는 전치사 뭐뭐로 붙어져 아시아가 아니라 얘를 A로 발음해서 Asia 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Asia로부터 Especially 특히 India 인디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있죠 특히 인도 이런 아시아에서 많은 차를 얻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The English can much of their tea from Asia Especially India 시작 너희 잘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8번까지 오늘은 좀 문장수가 적네 8번까지 다 됐고요 다 한 사람은 지금 통문장은 그 통문장 종이에다가 나중에 수업 끝날 때 뭐지 저거 리스낭 수업 끝날 때 그거 붙이시면 돼요 그거 붙이고 지금 너희들 옆에 우리 문제 한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일시정지하지 말고 그냥 계속 풀어도 돼요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옆에 한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1 2 3 4 4 5 6 8 9 10 12 12 12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빨간 핀 들고 우리 학원에서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istening passage main idea 라고 하는 거는 주제라 그랬지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본 여덟 문장에 대한 주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 리스닝에 대한 그 주제가 뭐냐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B번 이었어 B번 이었어 B번 이었어 B번 이었어 T타임에 대한 영국의 T타임에 대한 정보었구요 A번 볼까 information about T타임 인디아 얘가 틀렸어 인디아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마지막에 그냥 인도에서 차를 공수한다 그랬지 인디아가 틀렸어 너희들도 문제 풀 때 자꾸 이런 문제에서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확실히 아닌 단어를 딱 제껴야 돼 그러면서 맞는 단어를 점점 찾아가는 거야 C번 How to drink tea in England 자 요거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How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요거 선생님 저 많이 설명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How to study 하면 공부하는 방법 How to make 하면 만드는 방법 How to go 하면 가는 방법 이렇게야 그럼 How to drink 하니까 마시는 방법 차를 영국에서 마시는 방법 차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아니 마시지 않았어 그런 얘기는 없었어 How to drink tea in India 영국에서 차를 마시는 방법 차를 마시는 방법조차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마시는 방법들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B번이었어 그 다음 거 한번 2번 문제 보자 자 4시에는요 무슨 일이 happen 이라는 동사가 중요한데 happen 요거 써볼까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주 나오는 단어야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happen이라 그래 근데 what이니까 무엇이 일어났니 4 o'clock 4시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England 이거 전명부가 3개나 붙은 거야 영국의 오후에 4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니 라는 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티타임이 있다고 그랬죠 빨간 펜으로 채점 한번 해보세요 다음 3번 when did the tea became popular in England when 이라는 거는 언제 라는 뜻이지 우리 접속사의 왜는 뭐 뭐 할 때인데 선생님이 물음표에서의 음음문에서의 왜는 언제라고 그랬어 자 티타임은 언제 시작됐다라고 그랬어 200년 전이라 그랬죠 200 years ago 대략 200년 전에 맞으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4번 4번에서 infer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측 추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위에 8문장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니 한번 보면 A번부터 이것도 아닌 거 제껴볼까 The Indians 얘들 아까 인디아가 인도라 그랬어 그럼 인디언 하면 느낌이 뭐야 England English Korea Korean처럼 얘도 인도 사람이란 뜻이죠 인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drinking English tea the most 인도 사람들은 좋아한데 이거는 동명사야 차를 마시는 거 영국 차를 마시는 거 가장 얘들아 영국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안 나왔어 영국이라는 단어는 왜 나왔어 거기에서 차를 가져온다 그랬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인디언 tea is most popular in England 영국의 tea는요 가장 유명하대 영국에서 음 영국 창화 유명하다고 했을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른 것들을 보고 아닌 것들을 확실히 제껴보면 답이 나올 거야 C번 No other city likes English tea time 자 like는 좋아하다 No other city 다른 도시는 없어요 영국의 tea time을 좋아하는 다른 도시들은 모든 도시들이 영국의 tea time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 영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을 자 근데 후인데 어떤 후일까 선생님이 물음표가 있을 때 후는 누가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물음표가 없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관계대명사라고 그랬는데 요 후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 문장에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죠 who have no tea time tea time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영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싫어할까 이런 얘기는 없었지 그럼 정답이 보인다 몇 번일 것 같아? 2번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 때 앞에 나온 단어 맞다 대충대충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아닌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히 X를 칠 수 있어야 되고 이 답에서 모르는 단어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결국 영국의 tea가 대부분 아시아 특히 인도에서 들여온다라 그랬으니까 most popular 하니까 가장 인기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B번을 추측했습니다 자 그 다음 꺼보자 다음은 두 번째 딕테이션이에요 두 번째 딕테이션은 요거는 종이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바로바로 너희들이 했던 거에 채점을 하고 거기에 채점한 부분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자 왠에다가 세모 쳐볼까 얘들아 첫 번째는 요건 조금 어려웠어 두 번째 딕테이션은 When there is a really popular movie or book We say that is blockbuster 이렇게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왠 같은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배웠다 우리 왠 선생님이 뒤에 물음표가 있으면 뭐라 그랬을까 언제라 그랬죠 근데 뒤에 보면 물음표가 없네 그럼 얘는 뭐라 그랬지 접속사야 왠이 접속사일 때는 뭐 뭐 할 때라 그랬지 뒤에 주어동사 할 때라 그래서 컴마에서 한번 잘라줘야 돼 접속사는 한 첫 번째 문장이니까 There is는 있다 라는 단어지 있다 랑 할 때랑 합치니까 있을 때 Really popular movie 정말로 유명한 영화나 책이 있을 때 됐어요? 원래 우리 왠만 빼놓고 한번 보면 정말로 유명한 책이나 영화가 있다 라라고 끝내자면 되는데 왠이 붙었기 때문에 요 세무침 요거까지 뜻을 같이 더해줘야 돼 정말로 유명한 영화나 책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됐에 또 세무치세요 됐 또 뭐야? 접속사지 근데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을까 이 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번 할 때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지만 이 접속사는 해석을 하지 선생님이 해석을 하지 않는데 오 잠깐만 선생님 실수했다 왜냐하면 접속사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써볼래? 여기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야 우리는 얘기합니다 됐을 그래서 요게 지금 목적어야 됐 이하의 문장을 지금 목적어가 문장으로 온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문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문장은 뭐야? that is a blockbuster that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저것 저것이라는 건 뭐야? 앞에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 인기 있는 영화나 책 저것을 is a blockbuster 너네 blockbuster라고 해서 뭐 영어 광고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 blockbuster급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우리가 그거를 blockbuster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실수한 게 뭐냐면 요 that을요 접속사로 봤어 근데 주어가 없는 거야 아 그럼 여기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됐고 얘는 주어로 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채점 한번 해보면서 써볼게요 the word blockbuster is the name of really powerful bomb 채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즈가 동사야 아직 채점 못한 사람을 일시정지 해놓고 채점하고 설명 듣고 하면 돼 이거 선생님이 너희들이 눈앞에 없어서 속도를 잘 못 맞춰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조절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word이라는 거는 단어야 지금 따옴표가 있잖아 이 blockbuster라는 단어는 name of the really powerful bomb이 있네 이거 A 오브 B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가라 그랬지 B의 A죠 그러면 오브를 기점으로 얘가 B 얘가 A인 거야 뭐의 뭐라는 거야 blockbuster라는 단어는 이름입니다 근데 뭐의 이름입니다 really powerful bomb bomb이라는 거 아니라 폭탄이야 정말로 powerful 힘이 강한 폭탄의 이름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한번 봐볼게요 This bomb has enough power to destroy a block 이 지금 blockbust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채점 한번 해보세요 This bomb has enough power to destroy a block 이 폭탄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야 근데 enough라는 거는 형용사로 충분한 이란 뜻이거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힘이야 파워가 명사니까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우리 투부정서 네모 한번 쳐볼까 어떤 힘일까 to destroy destroy는 파괴하나야 그러면 얘는 파괴할 힘 파괴하다가 툴을 만나서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대 a block block이라는 거는 어떤 덩어리라던가 뭐 좀 막아져 있는 큰 덩어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block을 파괴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 문장 so people started to use this word for a successful movie 라고 했어요 so에다가 세모 한번 쳐볼까요 so 접속선데 뜻은 그래서 뒤에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했어요 to use use는 사용하다는데 얘는 사용하는 것 이라고 하는 투부정서죠 목적어를 투부정서로 썼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for a successful movie for이라는 거는 뭐뭐를 위해서 라고 해석하는 전지사야 얘는 뭐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성공적인 영화 성공적인 영화를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뭐 굉장히 파괴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일으키고 엄청난 히트를 쳤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채점 한번 해보세요 a blockbuster movie is popular and makes a lot of money from moviegoers 라고 했어요 동사는 두 개가 있어요 얘들아 동사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접속사가 하나가 있다는 건데 채점 좀 해보고 틀린 것 좀 고쳐보고 한번 찾아볼까 동사 두 개의 접속사 하나 첫 번째 동사는 이즈가 있고요 두 번째 동사 쭉쭉쭉쭉 가보면 makes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end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접속사까지 먼저 해석을 하자 그랬으니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 blockbuster movie는 인기 있다 인기 있는 이 이들을 만나서 인기 있다 그리고 어 근데 뒤에 주어동사가 아니라 동사만 나왔네 그 말은 뭐냐면 주어는 똑같아서 쓰지 않는 거야 주어는 blockbuster movie라고 하는 얘 하나 똑같아 이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동사 그 다음 얘에 해당하는 두 번째 동사인 거야 자 make는 만들다죠 a lot of는 많은 이라는 뜻이야 많은 똑같은 거는요 lots of도 있어요 lots of a lot of는 많은 이라는 뜻이야 많은 돈을 만든다 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이거 하나만 필기 좀 한번 더 해보자 make money 돈을 벌다 뭐 벌다라는 단어로 보다는 mak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다라고 써요 자 그럼 여기는 많은 돈을 법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from moviegoers moviegoers라는 거는 영화 매니아들 영화 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많은 영화 매니아들 혹은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번네요 블록버스터 영화는 됐죠 이거는 딕테이션 하기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한 문장도 있고 단어도 있으니까 필기 잘 했으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너희들이 문제 풀어온 것도 한번 앞쪽으로 넘겨서 한번 맞춰봅시다 자 what is the main idea of lecture 우리 앞에 우리 주제는 뭐였지 famous book book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 우리 블록버스터가 블록버스터에 대한 얘기였죠 powerful bomb 폭탄이지 얘들아 실제 폭탄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introducing a movie introducing이라는 거는 소개하다 라는 거 영화 소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화 소개도 없었고요 폭탄의 얘기가 아니라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폭탄을 가져왔지 실제로 폭탄은 아니라 그랬고 D번 meaning of the 자 mean이라는 거는 의미하다잖아 ing 붙이니까 동명서가 된 거야 의미 블록버스터의 의미 얘가 정답이겠다 선생님 요것도 딕테이션 하라 그랬죠 요것도 맞춰서 답 체크 한번 해보시고 2번 한번 가보자 where 이라는 거는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where does the world 블록버스터 come from 블록버스터라는 단어가 어디서 하니 popular book 북 얘기 안 나왔어 이게 정답이지 powerful bomb 엄청난 폭탄에서 온 단어고요 movie company 얘들아 company라는 단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한번 써놓을까 얘 회사라는 단어예요 영화 회사 아니요 powerful audience audience라는 단어도 써보세요 얘는 관객이라는 단어예요 선생님이 여기 단어 써주는 거는 앞으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주세요 블록버스터라는 거는 파워풀한 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다음 3번 한번 볼게요 which movie is blockbuster 라고 했어요 얘들아 which에다가 한번 세모 쳐볼래 which라는 음 선생님이 어느 것 어느 것도 되고 어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영화가 블록버스터니 우리가 뭘 블록버스터라고 하니 when it has a long story 긴 이야기를 갖는 거 아니 when it is interesting and makes people cry interesting이라는 거는 재미있는 재미있고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거 사람들 운다는 얘기 안 나왔어 when it is popular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정답이겠다 이게 우리가 블록버스터에서 왔고요 디버 when there are many famous movie stars star이라는 건 우리 배우들을 얘기하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걸 블록버스터라 그래 no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는 걸 블록버스터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뒷장 넘겨서 이건 쓰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리스닝이 끝났어요 우리 리스닝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통문장 종이 만든 거 그 통문장 종이 붙이는 데다 잘 붙이고 리딩 책 한번 꺼내볼래요 리딩 책 꺼내서 선생님이랑 단어 시험 한번 봐보자 꺼내서 우리 오늘 거 4과에 해당하는 단어 한번 펴보시고 단어 시험 준비합시다 자 이제 리딩 책 얘들아 폈죠 리딩 책 펴서 오늘 해당하는 유닛의 단어 펴보세요 그리고 옆에 시험지 안 보이게 반 접고 1번부터 10번까지 33초 외우고 그 다음에 옆에 한번 써보자 준비 접으세요 시작 ну coming in to after we go to the next file super 고맙습니다 2번 표시 금요일 빠르게 금요일 점심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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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41 다음은 이렇게 써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외웁니다. 자 시작 반 접어서 자 옆에 써보세요. 자 시작 반 접어서 반 접고 1번부터 20번까지 랜덤으로 다시 시험지 옆에 안 보이게 꼭 적어야 되더라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외우세요. 자 시작 자 시작 자 이제 시험 봅니다. 보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 보시고요. 선생님 계속 이거 켜져 있으니까 시험 쭉 보세요. 다 쓴 사람은 빨간 펜 들고 연필 놓고 정직하게 옆에 걸 보고 채점을 하시고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당 5점이니까 위에다가 채점하고 점수 적어주세요. 자 아직 못한 사람은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단어 마무리하고 리딩으로 와야 돼. 위에다 점수까지 적자. 단어 시험 잘 보고 왔지? 음 단어 시험 잘 보고 왔을 거라고 믿고 너희들이 조금 정직하게 해야 돼. 보통 공부는 정직해야 돼. 그래서 단어 시험 대충 하거나 옆에 살짝살짝 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랬죠?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오늘 4과 내용 리딩하기 전에 저번 시간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는 우리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좀 수업이 길어져 가지고 3과 문제만 풀고 맞추지 못했잖아. 그래서 요거 맞추고 우리 4과 한번 해볼게요. 3과 문제 품고 한번 펴볼래?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안 풀려있는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끝까지 해석까지 해야 돼. 자꾸 너희들이 해석을 선생님이 해주는 거에 의존을 하면 안 되고 니네가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3과 먼저 답 맞추고 4과 가볼게요. 3과 우리 저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껌 거리에서의 껌에 대한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들을 살펴봤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메인 아이디어 우리 3과에서의 메인 아이디어는 Chewing Gum in Singapore. 싱가포르는 나라에서 껌을 씻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변으로 채점해주세요. 지금 3과 하고 있대더라. 3과 자 2번 가볼게요. 빈칸에다가 맞는 걸 쓰면 돼요. To buy a pack of Chewing Gum To buy a pack of Chewing Gum 투 부정산은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기 위해서 Pack of Chewing Gum 껌을 사기 위해서 껌을 사기 위해서 너는 Have to give Have to라는 거는 Should랑 똑같다 그랬지 뭐뭐 하야만 한다 그냥 줘야만 합니다. Pharmacist이라고 하는 거는 약사지 약사에게 다음 거를 줘야 합니다. 근데 Accept에다가 별표 칠래요. Accept는 너희들 이거를 모르면 안 되네.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단어여 빈칸을 제외하고 약사에게 줘야 하는데 그러면 뭐를 빼고 줘야 할까 우리 그때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건 선생님이 주민등록번호라고 그랬죠. 그 다음 Age라는 거는 나이야 Money 당연히 돈은 줘야겠죠. 껌을 산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너의 이름 근데 우리 Age는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Accept를 잘 몰랐던 친구들이 조금 많이 틀렸을 텐데 Accept 꼭 적어놓으세요. 이제 그 다음 3번 한번 가봅시다. Singapore에서 Where should you go To buy a pack of trinkum Trinkum 사려면 Where? 어디로 should you go 가야 되니? Pharmacy 약국이라고 그랬죠. 채점하세요. 그 다음 4번 Why 라는 거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왜 싱가포르 정부가 자 Ben에다가 동사표시 해볼까 Ben 중요합니다. Ben 기억나세요? 금지하다 라는 단어여 지금 이유를 물어봤어. 왜 정부 왜 껌 씹는 거를 금지시켰지 To keep Keep은 유지하다 지 To keep 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의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지시켰다 라고 했어요. C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추론할 수 있는 내용 Infer 라는 거 아까 했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몇 번이었을까요? A번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원하지 않아요. To be as strict anymore 라고 했어요. 자 애니멀에다가 한번 써볼까? 애니멀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싱가포르는 does not want 가 동사다. 원하지 않아요. To be에 네모 쳐볼까? 우리 비동사라는 뜻은 비동사는 am, are, is, was, war 있잖아. 뜻은 이다, 있다, 되다지. 여기서는 되다구요. to를 만나서 되는 것 이라는 거야. as는 이제는 무엇무엇처럼 strict 라고 하는 건 기억나니? 엄격한 이라 그랬어. 더 이상 엄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 뭐 그 벌금이라던가 이런 거 막 감옥 간거나 이런 것도 이제는 껌을 아예 못 씻겠는데 이제는 그런 거 씻게 한다라고 해서 조금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끝에 나와 있지?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그 다음 우리 뒤에 빈칸 summary한 부분 맞춰보세요. 너희들 이거 자꾸 안하는 버릇 들면 안 돼. 싱가포르는 추인 껌을 씻는게 싱가포르는 불법이다. 스트릿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를 원한다. 너는 껌을 씻을 수 있다. 거리에 어 침을 뱉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어 껌을 얻는 것은 쉽다. 쉬워. 쉽지 않아. 파마시에 가야 돼. 파마시스트한테 줘야 돼. 싱가포르는 깨끗해. 어 스트레이기 사람과 엄격한 country. country라는 뜻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1번 갑시다. 껌을 씻는 것은 불법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음이 맞으면 맞게 하세요. 자 해부투가 나왔네. 뭐뭐 해야만 한다지. 너는 단지 따라야만 합니다. 껌 씹는 루 규칙들을 법들을 규범이라 꼭 안해도 맞아요. 일단 우리 allowed 선생님이 허락하다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is not allowed 하니까 허락되지 않는다. 껌을 파는 것을 without은 무엇 무엇 없이 라고 했어요. 뭐 없이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적인 정보 없이 껌을 파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 다음 요거 좀 훈허한 애들아.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누가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 파마시스트인데 어떤 파마시스트야. 껌을 판매하는 약사는 without right down in these without은 아까 위에 똑같은 이거랑 뭐뭐 없이라 그랬어. 써내려가는 이런 거를 써내려가는 것 없이 파는 약사는 can be sent가 동사지. send는 보내는데 be sent하니까 보내진다. to jail jail이라는 건 감옥이라 그랬어. 감옥으로 보내진다. for two years 2년 동안 그래서 3과 이거 답 잘 맞췄구요. 우리 이제 또 4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4과 우리 아까 잉글리시티컬처 우리 리딩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숙제야. 이거 단어 맨날 안 적는 거 알아? 너희들 이거 적어오는 거 알죠? 이거 culture 문화 delicious 아주 맛있는 enjoy 즐기다. especially 특히 last 지속되다. manners manners 라고 하는 게 저 사람 매너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잖아. 그런 예의라던가 이런 것도 되는데 사실은 방식을 많이 써요. 방식. 어떤 걸 행동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걸 또 많이 써요. meal 이라는 거는 식사나 끼니를 얘기하고 popular 인기 있는 퍼트는 그릇이나 병 salser 라는 게 받침 커피잔 이렇게 밑에 받쳐주는 커피 귀여워.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그려줄까? 너네 옛날에 선생님이 낙타 그려주던 거 기억나지?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한번 그려줘 봐야겠네. 이렇게 커피 잔이 있으면 이렇게 너무 잘 그리지 않아? 근데 요기 요기 salser 이게 커피 받침 이라는 뜻이야. 너무 잘 그렸다. 자 요거에 대한 단어도 너희들이 꼭 정리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또 동서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통문장이 나왔던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니까 한번 볼게요. Around 4 o'clock in the afternoon 대략 4시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어라운드라는 거는 뭐 뭐쯤 대략이라 그랬지 주변에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대략이죠. 대략 4시쯤 오후 It is tea time in England 잉글랜드에서는 tea 타임입니다. 라는 건데 얘들아 요기 it 좀 한번 봐볼게. 우리 영화에서 사실 it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 너희들이 it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대명사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대명사라는 거는 말만 어렵지 실제로는 그것으로 해석하는게 it이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어렸지만 가 주어 진 주어 우리 배웠지 그때 우리 주어가 너무 길 때 가짜 주어 it을 쓴다 라고 했지 그럴 때 또 it이 쓰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나오는 비인칭 주어가 있어요. 비인칭 주어라는 게 뭐냐면 가주어랑은 좀 달라. 가주어는 가짜야. 뒤에 진짜 주어가 초보 정사가 있어. 그럼 비인칭은 이거 한자인데 아닐 비자거든. 인칭이 없는 주어다 라고 해서 이건 역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 근데 도대체 비인칭 주어는 언제 쓰이냐면 시각이나 날씨 혹은 뭐 요일이나 명암 명암이라는 거는 어둡고 밝고 뭐 이런 거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일 때 많이 쓰여.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 안하는데 왜 날씨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바깥은 춥다 라고 해석하는 거 얘는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한다는 거야. 그 다음 뭐 이럴 때 몇 시야? what time is it? 어 지금 오후 3시야. 그러면 it 3 o'clock 이라고 대답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것은 3시입니다. 라고 안 해. 그냥 3시입니다. 라고 해. 왜? 얘는 시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인칭 주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위에서 tea time 얘도요. 얘도 비인칭 주어요. 왜? time이라고 하는 시각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영국에서 tea time입니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됐어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오후에 4시쯤에 영국에선 tea time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또 이어서 이거 선생님 지운 거는 안 써도 되고요. 옆에 쓴 거만 너희들이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it lasts is for about an hour 그것은 지속됩니다. 여기서는 그것이야.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얘는 지금 tea time을 얘기해 주는 거야. tea time은 last가 동사다. tea time은 아까 선생님이 last가 지속하다라고 그랬지 지속됩니다. 자 for about an hour 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 시라는 애는 펼쳤는데 우리 for도 한번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for 이라는 전치사는 선생님이 아까 무엇 무엇을 위해서 라는 뜻이 있잖아.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엇 무엇을 위해서야. 맞아요. 많이 쓰여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어디를 향해서 예를 들어 이 기차는 서울역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this train is for 서울 st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for 이라고 쓰고요. 세 번째는 무엇 무엇 동안 얼마 얼마 동안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나와.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 무엇 때문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실 for 이라는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해. 뒤에 어떠한 명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는 언아월이라 그래서 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for 무어뭐 동안으로 해석하는 거야. 대략 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티타임은 얘들아 한 시간 동안 지속이 된대. 엄청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왜 hour이야. h가 무금이야. 발음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h를 빼버리면 o 발음이니까 얘는 모음이어서 어 hour이 아니라 언아월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now the english 선생님이 아까 형용사 앞에 더가 붙으면 뭐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영국 사람들은 즐깁니다. a hot cup of tea and 얘가 지금 전체가 다 목적하다 뜨거운 어 티 한잔과 가벼운 식사를 즐깁니다. the milk 그 식사는요 come 와요 come 와요 맛있는 비스킷이나 or 또는 샌드위치와 함께 온대요. 같이 제공된다는 거야. 그 다음 the english put jam and cream on their biscuit 통문장이랑 비슷하네. 영국 사람들은 put 두어요. jam이랑 크림을 둡니다. 그들의 비스킷 위에 english tea culture is also popular. 영국의 tea 문화는 또한 유명합니다. in big cities 큰 도시에서 자 우리 여기 like 한번 볼까요. like가 우리 원래 좋아하다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동사일 수가 없어. 왜 지금 이미 동사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like라는 애는 여기서 전체사에요. 선생님이 like가 전체사를 쓰이면 ~~처럼 이라 그랬지. 이거 중요하니까 꼭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뉴욕이나 보스턴과 같은 큰 도시에서 유명합니다. 꼭 영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미국이랑 미국에 있는 버스턴이랑 뉴욕은 미국에 있는 도시거든. 그런 큰 대도시에서 영국의 차 문화가 유명합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사람은 옆에 우리 빈칸 한번 서머리하는 부분 채워봅시다. 더 빈칸은 정말로 티를 좋아하는데 더 빈칸은 딩글해주겠죠. 영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자 뭐와 함께 가벼운 식사와 함께 언제 티타임에 됐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 자 the english 계속 나오고 있어 영국 사람들은 마십니다. lot of tea 많은 티를 마십니다. 많은 차를 마신대요. each person each 는 각각의 라는 뜻이야. 각각의 사람들은 마십니다. 얘들아 each person 는 단수야. each라는거는 각각이라고 해서 얘는 단수야. 한 명 한 명 각각의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얘는 단수를 봐야 돼. 각각의 사람들은 마십니다. about 이라는거 지금 숫자 앞에 또 나왔네. 숫자 앞에 선생님이 about은 뭐라 그랬어. 대략이라 그랬죠. 대략 2.1kg을 마신대요. 티를 a year 1년에 1년에 2.1kg의 티를 엄청 많이 마시는 거야. 티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 티는요 became popular 유명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1800년대 선생님이 s가 붙으면 그 연대를 얘기한다라 그랬어. 1800년대에 아주 인기를 얻었어. 선생님이 200년이 됐다라 그랬잖아. 그쵸? they get much of their tea from Asia especially India 이거 통문장이랑 똑같다. 그들은요 get 라는 건 선생님이 얻다라 그랬어. 얻어요. much of their tea 많은 티를 얻어요. from Asia 아시아에서 특히 인도 통문장이랑 똑같네. 또 옆에 빈칸 한번 해봅시다. 자 vão 쓴 ě 자 1800년 내에 많은 티가 인기가 있어졌고요 왔대 빈칸으로부터 왔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 인도에서 온 거고 잉글리쉬맨이라는 건 영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들은 대략 2.1kg의 티를 연해 마시죠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가보자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동사 나왔어 쟤 되게 많이 나와 프리페얼이라는 동사 the english는 계속 영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그들의 티를 in a pot 냄비야 주전자 냄비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의 티를 주전자 안에 준비합니다 그것은요 is served의 동사 표시 갑시다 is served는 is 비동사 우리 아까 통문장에서 했던 건데 served pp야 우리 얘 뭐라 그랬어 수동태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제공된다 라고 가야 돼 수동태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제공됩니다 어디 안에 in a small cup 작은 컵 안에 제공되어집니다 이거 is은 t겠죠 on a sour 아까 sour 샤워스랑 샘 컵파티미라 그랬지 그림 되게 잘 그려줬지 그렇게 정말 정식으로 차를 마신다라는 거야 milk milk는 우유예요 우유는 can be added 동사 한번 가볼까 얘네라 근데 여기 보면 비동사랑 pp형이 또 있네 여기도 지금 위에서 비동사랑 pp형 해가지고 수동태로 갔잖아 add는 더하다 첨가하다죠 그럼 얘는 be added 하니까 뭐야 더해진다 로 가는 거야 더해진다 첨가된다 라고 돼 근데 can이랑 또 합치니까 더해질 수 있다 우유가 추가가 될 수가 있대 더해질 수가 있대 그 다음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봐 왜냐하면 여기 접속사가 있거든 접속사가 무슨 접속 before or after 이렇게 세 번 쳐보자 before이라는 거는 뭐뭐 전에 after는 뭐뭐 후에잖아 근데 5월이 붙으니까 또는 이라는 거야 전이나 후에 자 어떤 전이나 후냐면 t가 is poured 와 조금 어려운 거 또 나왔네 pour이라는 게 쏟다 빗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is poured 라니까 부어진다 라고 가야 돼 네도 역시 수동태야 노란색으로 다 동그라미 쓴 거는 수동태라고 보면 돼 t가 부어져요 into a cup 컵 안으로 컵 안으로 부어지기 전이나 후에 우유가 추가될 수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컵 안에다가 t를 딱 따르잖아 우리 아까 주전대 탄다 이랬잖아 근데 그 전에 우유를 먼저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 t를 따른 후에 그 위에다가 추가로 우유를 더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before or after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 English 그 영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certain manners 선생님이 manners라는 거는 뭐라 그랬지 방식이라 그랬죠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certain이라는 단어 한번 봐 볼게요 이 certain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너희들이 자주 보게 될 건데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확실한 이란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특정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특정한으로 보시면 돼요 영국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잘라줘야 돼 왜? 왜니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뭐 할 때 그들이 차를 마실 때 특정한 방식을 가집니다 if a table 만약에 테이블에서 만약에 테이블에 있다면 만약에 뭐뭐라면 우리 if 다 세모 쳐보자 우리 if라는 거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란 뜻이잖아 한번 적어볼까 만약에 그들이 테이블에 있다면 만약에 그들이 테이블에 있다면 그들은 only는 오직이지 raise는 들어올리다 라는 거예요 오직 t 컵만 들어 올려요 찾자만 들어 올려요 not a saucer 받침이 아니라 테이블에 있다면 컵만 한든대요 근데 두 번째 if 보세요 if there is no table there is no 까지 동사로 가야겠다 우리 there is가 있다인데 there is no 하면 없다지 만약에 테이블이 없다면 그들은 hold hold는 잡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티컵을 잡아요 with는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었지 뭐와 함께 잡아요 their right hand 음 여기 함께 아니겠다 얘들아 함께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해석을 통하니까 함께 라기보다는 무엇뭇을 가지고 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다 그들의 right hand 오른손을 가지고 티컵을 들고 and 그리고 차 저기 찻잔 받침 차 받침은 with the left hand 이는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에는 찻잔을 들고 왼손에는 티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저기 Souser 그 받침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든다라는 거야 굉장히 격식을 차린다라는 거야 영국의 티 문화는 얘들아 굉장히 포멀해요 포멀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그냥 단순히 뭐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 사람들의 문화하고 매너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굉장히 중시 생각하고 허투루 그냥 대충 마시지 않아 테이블이 있다면 차점만 들지만 테이블이 없다면 오른손으로는 티컵을 들고 왼손으로는 받침을 꼭 한다라는 거죠 됐죠? 다 했으면 옆에 또 빈칸 한번 치워봅시다 자 옆에 한번 빨리 해보세요 맞춰보면 영국 사람들인데 특정한 빈칸을 가진 영국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특정한 빈칸은 뭐야? 매너를 쓰죠 차를 마실 때 그들은 프리페이어라 선생님이 중요하다 이리티 동사 준비하다 퍼트를 준비해요 그리고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공합니다 작은 컵에 그리고 제공합니다 작은 컵에 됐죠? 자 그 다음 뒤에 두 쪽은 지금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은 지금 푸는데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을 기다려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이거 뒤에 프리를 할 건데 너희들은 꼭 일시정지 해놓고 지금 두 쪽 한번 풀어보시고 다 풀면 다시 재생 버튼 눌러서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두 쪽 설마 아직도 지금 일시정지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 선생님이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많아가지고 꼭 자기가 풀어봐야 돼 자 그러면 너희들이 다 풀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한번 채점해보자 빨간 펜 들어오세요 자 메인 아인이요 주제는 몇 번이었어요? A번입니다 Teeth Drinking Culture England 영국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라 그랬죠 자 여기 How to enjoy 또 나왔는데 C번 한번 봐볼까? 선생님이 아까 리스닝 시간에 얘기했는데 How to 동사 언영은 뭐 뭐하는 방법이라 그랬지? 여기서는 차 한 잔을 즐기는 방법 우리는 영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그 다음 거 영국의 차 문화는 유명하대요 근데 In which big cities라고 해서 위치라고 하고 선생님 아까 또 어느 혹은 어느 컷이라고 그랬죠? 어떤 빅시티에서 유명하다고 그랬어? 버스터디나 뉴욕이라고 그랬죠 채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이거 보면 All of the following are mentioned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었는데 자 볼게요 mentioned이라고 하는 거는 언급하다 근데 are mentioned는 언급된 이라는 거 위에 모두 언급된 거 as는 뭐뭐로서라 그래서 우리 지금 전체서를 봐야 돼 음식으로서 언급된 것들 이런 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근데 except 또 나왔다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빈칸을 제외하고 음식으로서 언급된 거가 맞는 건 뭘까? 제외하고 하니까 얘네가 말하지 않은 것만 고르시면 돼요 그거는 몇 번이에요? 치즈는 없었어 크림이랑 잼 나왔고 샌드위치랑 비스킷은 다 나왔으니까 except 때문에 치즈 고르셔야 돼요 채점합니다 그 다음 when이라는 건 때죠 English tea drinker 드링크가 마시다는데 ER 붙으니까 마시는 사람들이야 영국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언제 홀드 홀드는 잡다 라고 그랬어 언제 그 컵받침을 잡니? 레프트 핸드로 언제? 테이블에 없을 때 잡는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C번 그 다음 in for 추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지 우리가 추론 가능한 건 A번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인디언 티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인도 티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 라고 그랬고요 더 모스트라는 거는 가장이라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좋아합니다 일단 빈칸 한번 맞춰봅니다 티타임이 매일 4시쯤에 있고 맛있는 비스켓이랑 같이 나오고 each person in England drink 각각의 영국 사람들은 1년에 2.1kg 마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티는 인도에서 오고요 영국 사람들은 퍼트에다가 티를 준비하고 작은 컵에 준대요 그 다음 우유는 추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맛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뒤에 이제 해석 한번 맞춰볼게요 영국 시티 컬처는 매우 유명하다 큰 도시 안에서 뉴욕이나 보스턴과 같이 뭐처럼 뉴욕과 보스턴처럼 다 이래 놓아봤다고 할게요 그 다음 get라는 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얻는다 많은 차를 from Asia 아시아로부터 특히 인도 아시아로부터 많은 차를 얻는다 3번 add는 더하던데 can be added는 뭐라고 그랬어 더해질 수 있다 추가되어질 수 있다 before after 근데 5월이 붙었으니까 뭐뭐 전이나 후에 뒤에 주어동사 전이나 후에 t가 is poured 부어져 컵 안으로 부어지기 전이나 후에 추가될 수 있다 만약에 테이블에 있다면 그들은 raise가 들어올리다라고 그랬어 오직 들어올립니다 첫잔만 not sour 받침은 빼고 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해석 부분 이렇게 다 마쳤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4관은 끝났어요 4관은 끝났고 우리 금요일날에는 항상 문법하잖아 라이팅이랑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요일날에는 문법이랑 문법 숙제 있었지 문법과 맞추는 거 그거 할 거고요 그 다음 라이팅 할 거야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녹음하는 거 클래스 카드 녹음하는 거 따로 이제 연락을 줄 거야 그것도 우리 오늘 잉글리시티 컬처에 해당되는 거 그거 꼭 녹음해서 제출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유닛 유닛 5는 월요일날에 숙제를 하면 역시 또 수업 시작 전 10분 전에 선생님한테 숙제 사진 인증 사진 보내주면 선생님이 또 그날 수업에 대한 링크를 보내줄게 그래서 절대로 미루지 말고 학원 시간에 맞춰서 수업 듣는 거 그 다음 이거 수업 끝난 다음에 선생님 너 수업 잘 들었어요 라고 필기 예쁘게 한 부분 혹은 통문장 중에 만든 거 예쁜 것도 선생님한테 카톡방에 보내주면 선생님이 오케이 거기까지 확인하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지 나중에 통문장 안 볼 거야 선생님 만약에 이걸 꾸준히 안 하거나 좀 대충 한다 싶으면 선생님 또 화나가지고 통문장 한꺼번에 볼 수도 있어 그런 일은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평상시 수업보다는 조금 꼼꼼하고 평상시에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7레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수업 끝났으면 인증 사진 지금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요 문법이랑 라이팅 가지고 금발라 만날게요 수고했어요